자 이번 시간에는 시가총액별 HLB의 가격 단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 암종들의 FDA 승인시기, 승인예상일정, 일전에 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시장 크기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HLB 계획한 대로 모두 다 계획한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기획이 제대로 됐고 그 방향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별 HLB 가격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위암 3, 4차는 일단 무조건 되는 걸로 일단 깔아 놓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도 위암 3, 4차 지금 박차를 가면서 가장 거기에 모든 역량을 이제 쏟아붓고 있죠. 자 그렇게 쏟아붓는 부분이 이제 3월달 내년 3월달 또는 내년 4월달까지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겠죠. 그렇게 쏟아붓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FDA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SMO 최고 논문상 뭐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그리고 FDA 승인 신청하면 85% 정도는 거의 다 승인이 되죠. 자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FDA 승인 아 SMO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은 그런 약물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부분 보면 거의 뭐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위암 3, 4차 이 부분은 지금 그냥 된다고 딱 잡고 회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암 3차가 세부적으로 시장 크기를 보면은 2,900억 정도 되죠. 자 그러나 영업이익률이 70%에서 80%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20조 HLB 시총액 20조 정도 되면은 HLB 가격이 499,000원 정도 됩니다. 10조는 그냥 넣지도 않았습니다. 10조는 그냥 넣지 않았고 자 그리고 20조 499,000원 정도 되고 30조 정도면 75만원 정도 약간씩 반올림하고 반내림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30조면 75만원 정도면 30조 정도 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999,000원 찍으면 40조 정도 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5만원 가면은 50조 정도 되고 148,000원 148,000원 찍으면 60조 정도 되는 겁니다. 70조가 되려면 175만원 되면은 70조가 되는 겁니다. 자 시총 이제 100조가 되면은 주당 250만원 정도 되면은 시총 100조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진양군 회장께서 언급한 110조 는 275만원 정도 되면은 110조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50조 정도 되면은 374,000,000원 정도 보면 되는 부분이고 200조 찍으면 500만원 딱 찍으면 200조 딱 되는 겁니다. 200조. 자 주당 500만원 230조 찍으면 574만원 정도 된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죠. 제 홈페이지도 요 부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목표를 높이 세울수록 달성되는 결과물은 달라진다. 한계를 규정해서 낮은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고차원의 목표를 세움으로써 달성 가능한 결과물은 달라진다.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으니까 세계 3위 4위 부자가 됐겠죠. 그냥 나는 뭐 요만큼만 먹었으면 괜찮아 나는 대개 이 심약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만큼 좀 먹었으면 10% 먹었으면 됐지 뭐 이러면서 얼른 팔자 얼른 팔자 이렇게 했으면 세계 4위 부자까지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워렌 버핏 딱 보면은 그냥 옆집 아저씨 옆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이 내면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세계 4위 부자까지 올라간 거겠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런 마인드를 배워야죠.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 마인드를 쫓아가면 나도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계속 실패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계속 따라가면 그냥 나도 실패의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단타로 해서 정말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죠. 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마인드 부분을 상당히 배우고 따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IR 담당 장의사께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죠. 신약허가 나면 바로 상업화를 할 거고 위암 3,4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내에 승인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럼 승인 나자마자 바로 신약이 만들어서 상업화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뭐 아주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죠. 알약이고 가루약이기 때문에 원재료 회사 그리고 생산시설 다 준비가 FDA 승인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승인 딱 나자마자 그냥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바로 상업할 것이다. 매출 전망은 피크 매출 기준으로 지금 잡았을 때 기준이 이 정도 되고 있죠. 3조 3천억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자 지금 이제 이때가 되면은 시간이 2024년 정도 되겠죠. 2024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고령화 사회가 더 지속이 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조 3천억이고 세부적으로 위암 3차 2,900억 이죠. 간암 1차 9,900억 위암 2차가 1조 대장암이 7,5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보수적으로 이거는 거의 될 거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만 한 게 향후 5년 내에 5개 암종 위암 포함해서 5개 암종에 대해서 FDA 승인받고 판매를 하는 걸로 보수적으로 잡고 있죠. 그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23년도에 간암 1차 대장암 3차 FDA 승인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024년도에 선양 낭사암종 1,2차 위암 2차 FDA 승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크 매출기 3조 3천 되어 있는데 선양 낭성 암종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런 상황에서 3조 3천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지금 리보세란을 가지고 임상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는데 보면은 임상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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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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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상 이렇게 되어 있죠. 3상도 많이 있고 2상도 많이 있습니다. 고소감 간세포 비소세포 소세포 갑상 정말로 많죠.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자궁한 부분도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고 TAC하고 콤보한 부분도 아주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주 간담회에서 또 이렇게 밝힌 내용 중에 보시면 이 면역항암제의 적응증이 적응율이 15%밖에 되지 않죠. 자 그 부분을 지금 타겟팅을 상당히 미래에 대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안 부분을 가장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역항암 쪽이 결국은 콤보가 되지 않으면 시장을 넓힐 수가 없는 그런 데이터죠. 15% 적응율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리보세라닙이 이렇게 콤보가 되면 상당히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 부분 11월 4일자 카이스트 하고 연세돼서 그런 VGF 그 부분에 대해서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나와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하고 이렇게 콤보를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새롭게 또 나왔죠. 논문이 T세포까지도 공격을 하는 VGF다.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그런 매출 쪽이고 추가적으로 면역항암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임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 중에서 좋은 것들은 또 몇개 가져올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거 가져와서 추가로 계속 붙겠죠. 자 그렇게 붙게 되면은 리보세라닙은 그냥 항암제 리보세라닙 하나가 아니죠. 간암 리보세라닙 대장암 리보세라닙 위암 리보세라 생나소리비 자궁암 리보세라 위암 리보세라 이렇게 막 확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TAC하고 콤보 리보세라닙 그리고 면역항암제 어떠어떠한 약과의 리보세라닙 뭐 이렇게 계속 붙는 거죠. 아주 침투력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조는 저는 뭐 쓰지도 않았습니다. 10조는 그냥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0조 정도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표를 일단 좀 높이 세우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주식시장에서 왕도는 없다 그러죠.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그냥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 또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 그런 이제 단타 뭐 이 차트분석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정말로 많이 번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돈을 꾸준히 많이 번 사람들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죠. 우리나라에서도 박영옥이라는 주식 농부 있죠. 그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한국의 워렌 버핏이죠. 한 2천억 넘게 벌었죠. 2천억 넘게 근데 보통 투자를 한번 하면은 그분도 한번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평균 기간이 7년이 넘었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투자해서 결국 2천억을 벌어 낸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왕도는 없지만 크게 대박을 내는 그런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주식의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큰 대박을 낸 그런 종목들은 항상 나오죠. 그런 상황 그런 상황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렇게 아다리가 잘 맞는 그런 부분을 잘 통찰을 한 그런 투자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게 되면은 왕도는 아니죠.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대박은 낼 수 있는 거죠. 아주 큰 적어도 5배 10배 이 정도 좀 제대로 정말로 홈런을 친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올라설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한 상황을 보면은 2024년도에 맥스치 피크 매출 기준이 나온다 그러면 PER 100으로 잡으면 23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230조까지만 하고 끊어놨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러한 보수적으로 잡은 눈에 띄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PR100을 넣었죠. 자 이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이때쯤 되게 되면은 이런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임상들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시장성이 큰 것들 그런 거 가져와서 임상 계속 넣으면 되죠.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은 뒤따라오는 그런 추가적인 항암 FDA 승인권들이 계속 이제 밑으로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 또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또 성공할 게 나올 거고 또 나올 거고 또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성공이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PER 보통 가파르게 성장을 하죠. 그러면 100에서 150 정도 이렇게 쳐주는 그런 오버슈팅 구간이 항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꿈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믿음과 신념과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가총액별 HLB 가격을 한번 보시고 정말로 지금 회사에서는 전부 다 지금까지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재벌 순위가 분명히 바뀔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운이 들어온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 옆에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재벌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뭔가가 나한테도 좋은 기운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다 다 다 다 아멘